순다맞다 맛있겠죠? 골라 골라 나 먹어 치울꺼야 맛있어 무너져가는 방에서 갖고 온 인형입니다 큰 오리인형 안쓰는 방에서 갖고 온 거라 좀 지저분한데 이쪽으로부터 좀 돌아가서 됐다 해줬어요 귀엽죠? 닭같이 생긴 오리 벼슬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고 자겠습니다 귀염돈이 귀염돈이 생각보다 맛있다 사과찜과 개풍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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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저렴한 딩댕이랑 네너마 그리고 2개만 먹어야지 사실 싼 것도 좋아하는데 누가 봐 좋아하는데 3개만 먹을까? 사과 아이스크림üllt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가 안차긴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가 안차긴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왜 안돼 합쳐서 1500원 500원 씩 합격했어 되겠지? 음식이 나와요 되겠지? 신용카드가 끊어졌습니다 신용카드가 끊어졌습니다 신용카드가 끊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점심에 빵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먹었네 스무디도 비슷하게 느끼했고 소금 팝콘도 느끼했어 소금 팝콘도 느끼했어 먹으면서 가야겠다 아이고 깔아뜨려 난 누가봐만 먹어야지 누가봐볼게 누가봐빵대로 날려주고 맛있겠지? 세진에 아이스크림 넣으면 이상하네 녹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이상하네 소금 팝콘 소금 팝콘 소금 팝콘 소금 팝콘 상품은 100호대는 다 팔렸나? 제가 이거 샀던게 105호가 이제 많이 하시던데 궁금하긴 한데 한 번 해몬 적 없어 미니스트로 미니스트로 개귀여워 보냉네 기가 밀어버려 찾아가지고 근데 얘는 왜 가죽표가 없어 음 맛있다 가죽표가 없다며 난 누가봐나 맛있게 누가봐 음 맛있다 최고 맛있다 멜어비 멜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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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서 안하고 있다가 한 마스크 스트랩 귀여워 몸랑이 귀여워 몸랑이 근데 그전에 제가 카레 리뷰하면서 막 되게 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치즈가 있더라고 내가 누가 갔나봐 어쩐지 짜더라 치즈가 들어가 있었구나 근데 이미 카메라 먹어보려갖고 상하치즈가 맛있는 치즈거든요 제가 이거 예상한 치즈? 그냥 먹을게요 배고픈데 꼬르륵 사스리리 먹을래 사겠더라고 이거라도 먹으려고요 맛있겠지 배고프다 이거라도 먹자 카레야 미안해 내가 리뷰를 잘못했어 영상 봐주시는 분은 뭐가 좀 부세요 맛있게 스트라이니 배고파서 이거라도 먹는 중이에요 시간이 예민해서 뭘 먹기도 그래가지구 밥먹고 싶긴 한데 배고파 공글이 견과류 롤린다라고 하죠? 롤린다라고 하죠? 롤린다라고 하죠? 롤린다라고 하죠? 결국 엄마한테서 밥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지금 12시 정도 넘었거든요 자리오고요 어우 추워 생긴통 아직 안 끝나서 배 아파가지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약먹고 자려고요 약이 어딨더라 약이 어딨는지도 까먹었어 이런 바보같은 이어폰도 하나 잃어버렸고 비문감 정신없고 생리할 때는 건망증이 심해지잖아요 아 맞다 내가 얻어졌더라 제가 지금 뭘 찾으려고 하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끊었났네 그쵸? 못 찾으려고 했더라 생기동약 뭐였지? 어디다 뒀었지 근육난건 기억이 안난다는거 아 생각났어요 근데 뭐가 전에 최근에 청소하는거 안에 넣어놔가지고 팝콘 봉시 같은데 넣어놨거든요 집에서 먹고 달래 최근에 아픈데 약 안먹 자교도 나서 개구 좀 하고 그랬어가지고 자교도 못 쓰잖아 이제 약이 있어 약이 있어 약 안 깐것도 깐것도 있었던데 이지백식스인데 이지에이지 락본 광고 아냐 어디갔어? 그림자 줘서 더러워 보이는거구나 그림자가 졸네 이게 이제 일부큐레이디 일부큐레이디 깐거 깐거 나는 약을 찾았는데 약은 어디다 봉투만 있어 그냥 깐는데 그쵸 어디다 둔거야 여기 방만 있어 떼고 꺼내서 먹을까 일단 급한대로 떼고 깝시다 좀 아깝긴 한데 엔젤큐레이디 아니 이부큐레이디 먹어본 적이 없어 먹고 자야지 여는 것도 힘들어 약 뿌개지고 난리났어 너무 귀여운게 아닌가 여기가 너무 힘들게 돼 한숨을 못하겠는데 한숨을 못하겠는데 힘줘 힘내 힘을 줘 힘줘 찢어져 찢어져 제발 나와 됐다 늦어져 힘들었다 힘든거 김 싸움 두알씩 두알씩 먹자 그리고 또 찾아와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안보여 정신없어 이렇게 까는거 여는 것도 힘들게 돼 화살표 방향으로 해 두가지 힘줘서 이건 안되네 흔대국사 스티기 낙광이 같다 뭐하는 짓인가 싶은데 낙광이 같다 이따 소개진다 어 이따 나왔다 한거라 하나 더 세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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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스티기 세이리 세이리 일자 세이리 천이 첫인 세이리 종기 Force 말 나중에 이제 약 한 번에 원샷 드렸다 송수 이름이 원부에서 든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먹기만 해 관심이 없었어 됐다 드디어 약을 먹었어 이 약은 잃어버리지 잘 보관할게 다른 약도 찾아야 돼 껍데기니까 버려야지 이것도 포장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버립시다 여기 오늘 렌트원이랑 하나 더 버렸거든요 그게 없을 것 같아 약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약이 없어 이동 버리겠습니다 좀 아쉽긴할텐데 하나 더 있어 괜찮아 아 근데 담아나는데 약 하나 어디 갔냐 에잇 아이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휴 자자 이제 약을 먹고 잠만 자면 됩니다 자시다 예에잉 자자야 자자 자자요 결국 일하거든요 손가락에 띄었는지 오병이 너무 아파요 지금부터 점심에 다쳤나 안녕